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9600X 견적입니다. 이 9600X는 게이밍 성능 기준을 봤을 때 경쟁사 대비 확실히 가성비가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싱글 성능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둔중한 느낌 없거든요. 충분히 빠릿합니다. 물론 멀티 성능이 조금 아쉬운 단점이 있지만 이 정도 멀티 성능으로도 포토샷, 라이트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데는 문제가 없겠죠. 충분히 간단한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CPU라 잘 모를 때 사기 무난한 제품 혹은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활에서 사기 무난한 제품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번달 CPU가서 비교파만 봐도 41만원, 2만원 정도 됐는데 현 시점은 37만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알리에서 아시죠? 직구하면 조금 더 싼거? 물론 AS는 없긴 하지만 알리에서 구매하신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X 오늘 어떻게 견적 짜면 군더더기 없이 비용 낭비 없이 딱 짤 수 있는지 견적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9600X는 정품, 멀티팩 정품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멀티팩은 박스만 달라요. 둘 다 정품이잖아요. AS기랑 똑같고요. 시리얼도 똑같이 관리가 됩니다. 수율 차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멀티팩은 기본적으로 들고 올 때 박스 없이 CPU를 트레이 통에다가 잔뜩 감아서 들고 옵니다. 배송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천원 더 싸고요. 국내에 들어오고 난 뒤에 무지 박스로 한번 더 포장을 합니다. 회색의 박스에 보통 포장이 되는데 결국 이 두 개의 차이는 똑같은 CPU인데 박스만 다르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걸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멀티팩 정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9600X 같은 경우에는 노말로 사용했을 때는 80W 내외 정도, 많이 써봤자 90W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쿨러를 높은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소 추천하는 AG400 이 2만짜리 쿨러를 달면은 쿨링에 문제가 없고요. 가끔 그래도 좀 더 여유있게 쿨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셋인 120 SE나 AG620을 사용하시는데 이 두 제품을 쓰더라도 실제로 봤을 때 온도 차이는 1,2도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전력 소비량이 낮아서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좀 여유있게 가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가끔 좀 더 이쁜 쿨러 같은 거 없나요? 물어보시던데 AG400 얘네 디지털도 있거든요. 디지털 제품을 눌러보시면은 위에 온도가 표시됩니다. 물론 us 포트 하나 먹고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긴 하는데 CPU 온도가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트윈적인 요소도 있고 전면 쿨러가 RGB로 변경이 돼요. 그 말고 어셋인 120도 눌러보시면은 한두 개가 아니라 듀얼 펜 아닌 거 이렇게 LED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고르시면은 아무래도 트윈적인 요소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견적에는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기본 AG400을 넣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가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보드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A보드 추천 안 하니까 A보드 팔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가요? 하시던데 A보드 10만원짜리 팔든 B보드 14만원짜리에서 17만원짜리 팔든 남는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만원도 안 남아요. 그래서 B보드 판다고 더 남아서 B보드 추천이 아니라 A보드와 B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A보드는 PBO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CPU 수동 오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칩셋의 대여폭이 낮아요. 칩셋 대여폭이 낮다는 것은 많은 장치를 달았을 때 USB나 M.SSD 이런 거에요. 많은 장치를 달 때 인식불량이 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A보드는 보통 기업 납품용으로 최대한 단가를 낮출 때 그럴 때 사용하거나 PC방에 들어가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세팅 안 하고 쓰는 B보드로 가는 게 일반 유즈로 훨씬 좋겠죠. 이게 확장성도 고소 US보트도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PBO, Precision Boost Overdrive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보드에서도 일부 제품이 이 옵션이 적용이 되긴 되는데 실제로는 전력제한 해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쓸모없고요. B보드 가야 정상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 외에도 B보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칩셋 대여폭이 좀 더 높다든지 고속 USB 포트를 한 두 개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액 차이가 한 4만원 정도 날까요? 4만원 정도 나왔는데 4만원 더 주고 B보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B보드는 대부분 제품이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수명도 조금 더 길겠죠. 그럼 B보드 중에서 뭐 써야 되는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9600X는 기본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B보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라기보다 조금 더 다듬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업체들에 보면 이거 많이 쓰거든요. PG 라이트닝이나 아니면 B60MA 이걸 많이 씁니다. 이유가 있는데 싸요. 15만원 정도로 만원 정도 여러분이 많이 쓰는 보드보다 좀 쌉니다. 대신 그만한 단점이 있어요. 방열판이 비교적 작거나 M.2 SSD 쪽에 방열판이 없거나 아니면 펜 헤더라든지 LED 헤더라든지 이런 것 개수가 좀 적거나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여유있게 뭔가 포함시켜 주진 않습니다. 맞죠? 이거는 ASUS보드를 보든 ASUS보드를 보든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얘도 M.2 SSD 방열판 없죠? 전원붓 방열판도 좀 작은 편이고요. 그래도 둘 다 기본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M.2 SSD 슬롯 개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펜 헤더 갯수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데 많은 부족한 만큼 어디 기능이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제품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약간 더 위급을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P650 MK라든지 M.K PC Direct보다 제시형이 더 싸네요. 제시형이 더 싸네요. 그리고 B650 MA 이거 원래 와이파이 모델이었죠. MA 와이파이 모델이었는데 와이파이 없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혹시나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이 필요하면 MA 와이파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ASUS PRO RS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각각 제품이 어떤 것이 다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M.K 보드 가보시면 기본적인 방열판 사이즈가 좀 전에 봤는데 보다는 커지죠. 그리고 M.SSD 슬롯에 기본 방열판이 지원이 됩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가성비 좋다고 많이 쓰는 SSD가 세 종류거든요. 어떤 겁니까? SM850X AS 5년 받을 수 있는데 속도도 충분히 빵빵하고 분량도 적은 웨스턴 디지털의 블랙 시리즈 SM850X 이거 많이 쓰죠. 그거랑 PM9A1 옛날부터 980 Pro OM이라고 많이 쓰던 1TB에 10만원 조금 넘는 이 제품 그리고 최근에 나온 P44 P44는 사실 2TB만 가성비 있고 1TB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SM850X랑 비슷하니까요. 가격이 어쨌든 이것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새 제품은 방열판이 없으면 쓰기 속도 저하가 일어납니다. 보시면 컨트롤러 온도가 9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열판이 기무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드들은 분명히 많은 정도 싸긴 한데 이 방열판이 빠짐으로써 결국 방열판을 5,000원 정도 더 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 나은건 아니겠죠. 그뿐만 아니라 전원 방열판도 좀 더 좋고 제가 일일이 찾아보면 USB 아니면 펜헤더 이런 데서도 약간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편의성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MA나 MK MA는 진짜 방열판이 통신합니다. 다만 MSI 보드는 AS가 조금 부실하죠. 뒤에 보면 후면 USB 보드도 괜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Pro RS 화이트보드로 갈 때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방열판 충분히 큰 거 그리고 M.SS 박열판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저렴한 가격임에도 M.SS 슬롯이 3개나 포함됩니다. 나름 감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조금 더 추천할만한 무난하게 추천할만한 제품이에요. 혹시나 와이파이가 필요하신 분들 블루투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MA 보드 와이파이 가시면 되고요. 이 정도에서 보드 고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보통 그냥 제일 저렴한 B6MK를 쓰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가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방금 전에 다른 2개는 드라이브 MOSFET인데 이 MK는 드라이브 MOSFET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드라이브 MOSFET은 드라이브 유닛과 상하 MOSFET이 합쳐진 그냥 원칩 솔루션인거지 이 드라이브 MOSFET이 일반 N채널 MOSFET보다 월등히 좋은 제품 이런건 아니에요. 원칩 솔루션을 만든 이유는 여러개의 MOSFET을 달았을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줄이려고 원칩으로 만든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 N채널 MOSFET이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는거에요. 개수만 비슷하게 박혀있으면 실제로 효율이나 출력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MK가 드라이브 MOSFET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유독 씹히는데 방열판 작은 드라이브 MOSFET 출력량이 낮은 보드보다 MK보드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CPU가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9600 하면서 그 전원부 따지는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MK정도 되면 R7급까지는 다 커버되기 때문에 전원부도 크게 따질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필요한 고속 USB보드 개수 그리고 M.SSD 방열판 기본 지원하느냐 그리고 M.SSD 슬롯이 몇개냐 이 정도에서 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원부 방열판은 기본 포함이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런거 따졌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셋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 선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메모리 그냥 저렴한 5616GB 2개 넣으면 안되냐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지금 아마 이거 넣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SNCore 메모리 팅그룹 메모리 마이크로 메모리 5600 메모리 2개를 넣었을 때 종종 9000 시리즈에서는 메모리 클릭이 4800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수동으로 5600으로 올려놓으면 되지 않나요?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초보자는 메모리 클릭 건드린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실제로 5600을 조정했을 때 부팅이 안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면 5600보다는 5200 메모리 쓰는게 조금 더 현명하긴 합니다. 5200 메모리는 9600에서 1대1 적용이 그냥 되거든요. 대신 가격대가 만 몇천원 더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마이크로랑 비교하면 거의 2만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버클럭 안하고 4800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다. 마이크로 메모리 쓰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분량만 적었으면 좋겠다. 팅그룹 메모리 쓰세요. 저는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어요. CL30에 6000까지 오버클럭 무난하게 할만한 제품 없나요? SN코어 쓰세요. 성전님 저는 컴 초보입니다. 그냥 꽂아 쓰면 안되나요? 520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 잘 모른 분들한테는 팅그룹 5200 넣어주는게 제일 무난해요. 이거 그냥 수정할 필요도 없고 부팅 늦어짐 증상도 없습니다. 5200 1대1로 바로 딱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짜고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은 어떤 모니터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FHD다. 그러면 4060에서 4060 Ti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QHD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가세요. 예산이 부족하다. 6800. 예산이 좀 여유있다. 그러면 4079 슈퍼. 참고 6800이 물량이 없으니까 저게 단종이 된다면 7700으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나누는데 라데온을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라데온 추천. 이거는 딱 이브리한테 추천합니다. 트리플 A급 게임 트에이급 게임 플러스 이게 콘솔 기반일 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쓰는 콘솔은 전부 다 AMD 라데온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PC에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콘솔에도 할 수 있게 만든 이런 다중 플랫폼 게임에서는 분명히 라데온이 프레임이 잘 나오고 안정적입니다. 불칸 API라든지 다이렉트 12 이런 기반 애들은요. 근데 구게임이 있거든요. 다이렉트 9, 10 기반 게임들 혹은 모바일 게임 이런 거는 엔비디아 제품을 써야지 프레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라데온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한 번 겪었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유저라면 라데온의 이상한 감정 가질 필요 없어요. 요새 드라이브 문제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골라 쓰시면 됩니다. 이 유저. 근데 이 유저를 제외한 작업을 같이 한다거나 작업은 AI도 있을 거고 그냥 GPU 가속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구게임 신게임 다양하게 한다든지 저는 콘솔 게임을 거의 안하는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가세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게 확실히 안정적 프레임을 뽑아줍니다. 이상 이상도 적고 그래서 라데온 가는 거 엔비디아 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무난하게 FHD 243 모니터 쓰고 싶다. 4060T에 갑니다. 내가 중저사인 게임 위주로 하고 무난하게 243 모니터 쓰고 싶다면 그냥 4060 가시면 되고요. 4060 중에 4060이나 4060T에 중에 벤투스가 소음이 좀 있는 편이라서 아무리 싸더라도 벤투스는 피하고요. 차라리 P&I 가시는 게 소음에 덜 고통받습니다. 조테건은 AS괜찮고 무난하긴 한데 걔도 쿨링 솔루션이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AS괜찮고 적당한 쿨링도 괜찮은 제가 생각하는 EMT입니다. 그럼 EMT 말고 다른 건 쓰면 안되냐? 다른 것도 선택의 폭이 있다고 생각해요. 4560T 기준을 봤을 때 갤럭시도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라서 선호하진 않지만 가도 되긴 됩니다. 윈드포스도 온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얘기도 있었죠. MSI 과정에서는 TWIN PROSER가 좋긴 합니다. 갤럭시 3펜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얘는 괜찮아요. AS도 괜찮고 쿨링도 괜찮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싼 맛에 톰워크 쓰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 기준으로 눌러놓고 그중에 메이저 거 찾아보면 컬러풀 정도면 충분히 메이저거든요. 만니나 P&I는 사실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쟤네들 빼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추천해 준 거는 4060T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정도 쯤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4060T에는 3펜 제품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글 빼고는 못 본 것 같은데 고사양 게임 위주로 즐길 때 FHD에서 4060T 나는 중저사양 게임 위주로 즐긴다 4060T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4060T에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6800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QHD 갈 때 6800 간다. 그냥 이겁니다. 무조건. XFX 6800 참고로 이 그래픽 카드 길이가 34cm인가 그 정도일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제 영상이 됐잖아요. 광고용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 하여튼 이거는 길이가 34cm라서 케이스 고를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DK1000이나 3100Mv2 DLX21 같이 좀 폭이 넓은 케이스 가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6800은 이거 밖에 없으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70 슈퍼는 얘네들 제가 QHD 갈 때 가라고 그랬어요. 4070 슈퍼는 이제 고사양 게임 하면서 QHD 243 모니터 쓸 때 가기 좋은데요. 투팬 제품 웬만하면 다 피하세요. 투팬 제품 중에서 좋은 거 본 적 없습니다. 게이미노드, 만니, ST컴 할 거 없어요. 피나 아니고 뭐고 다 빼세요. 아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팬 중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수스 듀얼팬 중에서 이거보다 사이즈 큰 놈인데 걔가 좀 덜하지 지금 이브요 이런 것들은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팬 사이즈도 좀 추찬이 그렇고요. 투팬 싹 다 넘어가시고 왜 넘어가라 그런지는 상호치구 슈퍼 비교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소 윈드포스를 시작하세요. 얘가 투팬 3급하고 별 차이가 안나긴 하지만 고주파도 적고 소음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3팬이라서 그래서 윈드포스 선택하시거나 톰워크는 고주파 핀터는 좀 있긴 한데 쿨링이 확실히 좋긴 해요. 톰워크 선택하시거나 참고로 고주파 생기면 교환을 해줍니다. 좀 심한 고주파는 이글도 상관없을 것 같고 프라임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주 수준에서는 하급 3팬이긴 한데 그래도 3팬이라서 3팬에 충분한 능력치는 보여져요. 소음 온도면에서요. 이 엔테 미라클도 괜찮고요. 화이트로 가실 때는 이것도 괜찮고 갤럭시 EX도 괜찮습니다. 갤럭시 EX 같은 경우는 옆면 라인이 깔끔하게 뽑혀서 이쁩니다.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더 위 끝까지 가는 것은 좀 오버스럽긴 해요. 좀 높은거 성능이 잘 나은거 쓰고 싶다 그래봤자 어차피 몇프로 차이 안납니다. 한급하고 상급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중상급 게이밍 50정도까지만 가시지 여기 위에 어록스 마스터라든지 스틱스라든지 이거는 돈값 못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QSD 가실 때는 6800이나 4075 슈퍼 좀 더 추천된 제품 중에서 가시면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주는 애들이 불량률이 1%가 당연히 안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텐데 PM9A1 제가 몇개 찝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어떤거 쓴게 좋다라는거 판단은 여러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개 찝어드리겠습니다. 지금 SM850S가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나머지 둘보다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맞죠? 약간 비싼 편이에요. 1테라 기준 얘기할게요. 1테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하지만 SM850S는 AS가 5년이죠. 진짜 찐점품 그뿐만 아니라 뭐 속도도 잘 나고 세탁속도는 잘 나는데 사실 이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직접 사봤을 때 불량률도 낮아요. 0.5%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선택하는게 제일 무난한데 돈을 만원이라도 아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M9A1이나 솔리다임 가도 됩니다. 솔리다임 P44는 P41에 하이닉스 P41에 OEM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선전자 PM9A1 이거는 980%의 OEM 버전입니다. 둘 중에 뭐가 좋나요? 자주 물어보시는데 P41이 CG드랍을 썼을 때 쓰기 속도 살짝 떨어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그게 찝찝하신 분들은 PM9A1이라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2테라 기준은 얘가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데 1테라 기준은 별 차이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택이라는게 좋을 것 같고 저랑은 15,000원밖에 차이 안난다고 쳤을 때는 AS기간이 짧아지는 100년 수입제품을 쓰는 것 보다 100년 수입제품은 AS 2년, 3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인 곳도 가끔 있는데 보통 2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SM850X 5년짜리를 쓸 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 차이면요. 그래서 SSD는 보통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추천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드를 M.2 SSD 방열판 있는 놈을 추천했던 거고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견적은 9600을 썼기 때문에 램은 어쩔 수 없이 5200짜리 쓰는게 안정적이다는 얘기고요. 싹 다 이어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60정도로 갔을 때는 이런 Echo U30 같은 어항형 싸구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런거 써도 펜이 쿨링이 별로 안좋아요. 어항형이기 때문에 전면에 막혀서 쿨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거 써도 상관없어요. 4060티나 4070 슈퍼 이런거 갈때 그런거 갈때는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윗급의 케이스는 좋겠죠. R640 이라든지 얘는 Quiet라져 캤긴 한데 사실 저소음 케이스는 아닙니다. 강팔이 얇기 때문에 소음 잡는데 별 도움이 안돼요. DLX1도 괜찮긴 한데 DLX1은 4060TI 가기에는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다 보면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거 DK1000인거 같아요. RGB가 없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프하여 충분히 길게 호환이 되고요. 쿨러 높이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전면이 메쉬이기 때문에 140인의 펜스 해결을 줘요. 충분히 그래픽카드 길이 보면 아까 6800도 되겠죠. 3055이니까 충분히 어떤 사용을 짜든 문제없이 짤 수 있습니다. 얘가 상단에 순행 다한데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추천 목록에 자주 넣지는 않는데 이런 9600 견적 같은 데 넣기에는 참 무난해 보이고요. 저거 하나만 추천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것도 추천 드리자면 DRX70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습니다. 기능이 많아요. RGB RGB 끌 수도 있고 물론 RGB 색상 연동은 안됩니다. 그리고 펜 속 조절을 2단계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CPU 쿨러 호환 높이나 그래픽카드 길이 호환 폭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DK1000이랑 맘먹거나 조금 더 좋죠. 그래서 이것도 저렴한 맛에 무난하게 쓸 만한 메쉬 타입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정도 추천드릴게요. 두 중에 더 싼 것은 DRX70입니다. DRX70을 쓸 것 같고 그 외에 저거 두 개도 품절라서 구하기 힘들다. 이럴때는 프레이 30 정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이 30도 이거는 채팅 쳐서 보여드릴게요.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CPU 쿨러 호환 폭이라든지 전면 메쉬 그리고 140mm 펜 제공 얘는 펜을 많이 줘요. 그래서 쿨링이 조금 더 좋습니다. CPU 쿨러 그래픽 카드 호환 폭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맞먹는 스펠을 가지고 있죠. 다만 얘도 LED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안 넣어놨습니다. 요새 LED를 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ED가 포함되어 있는 DRX70을 그리고 얘가 가격이 조금 더 싸기도 하고요. 이걸 우선 추천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남았는데 파워 700W 쓰시면 아까 얘기했던 6800이나 7700XT 그리고 407 슈퍼 다 커버됩니다. 왜 그러냐면 CPU가 9600이라서 그래요. 9600 전력소비량은 100W 내외니까 보드하고 나머지 다 합쳐봤자 140-150 정도밖에 안 쓸거거든요. 그럼 글칸은 얘네들 써봤자 200초 정도밖에 안쓰니까 다 합쳐봤자 700이면 커버돼요. 그래서 밑에 QHD 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을 쓸 때는 700W 마이크로니스 클리지2 쓰거나 내가 전기료를 좀 아끼고 싶다 싶은 골드 등급 750W 이거 쓰시면 됩니다. 물론 마닉 말고 더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플라워의 리덕스7 시리즈라든지 3는 좀 애매한데 아니면 시소닉의 GX 시리즈 근데 더 비싸죠. GX 시리즈라든지 FSP G-PRO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MSI 거 제가 가끔 추천드렸는데 GL은 추천 안합니다. GL은 소자가 너무 싸구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L 말고 그냥 G 적혀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 써도 되고 MSI 거 이것도 괜찮은데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죠. 제가 마이크로니스 거 집어넣는다고 태클 거는 분들 많은데 그냥 가격대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아반떼 같은 놈이거든. 그리 비싸지 않고 적당한 품질을 만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집어넣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45치급 슈퍼나 6800 넣었을 때 가는 파워입니다. 보통은 4060 Ti에서 업그레이드 생각도 안하고 딱 짜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럴 때는 이거 쓰세요. 600W. 다른 거 갈 필요 없어요. 600W 하면 됩니다. 근데 4060 Ti가 650W까지 권장이라고 적혀있던데요. 라고 종종 많이 물어보시던데 4060 Ti 200도 안쓰는데 151억에까지 안쓰요. 그리고 CPU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정도 쓰고 보드하고 합쳐서 300 쓰죠. 그럼 600이면 어때요? 나중에 하드를 추가로 더 달거나 펜을 추가로 달다가도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600으로 그냥 싹 커버 됩니다. 700, 800 넘어갈 필요 없어요. 600 정도면 딱히 파워에 큰 부하가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500은 내리지 마세요. 500이면 여유 용량이 얼마 안되니까요. 구성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라는 제한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라는게 그래픽카드를 변경하는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cpu 한단계 올리거나 아니면 전용장치 추가로 할 때 600 정도는 충분한데 500으로 낮추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마이콜닉스 클래시 2 밑에 가격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5천원, 만원 크게는 15,000 더 싸도고 어떤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추천합니다. 그 가격이 싼 만큼 내부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했을 때 불량률이 통계가 좀 달라요. 마이콜닉스 2 풀체인지 600 같은 경우에는 1,2% 사이에 불량률이 나오는데 어느 회사가 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저보다 만원정도 싼 애들 있잖아요. 만원정도 싼 애들 만원, 만원정도 싼 애들 그래도 막상 써보면 불량률이 좀 확인이 닿습니다. 2,3%가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니클래시 2를 쓰는 이유는 마니클래시 2가 가장 좋아서가 아니라 불량률이 적당히 나오고 가격도 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9600X 어떻게 견적 짜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드, 메모리, 그래픽 카드, 파워 이런 거 기준이 다 이유가 있죠. 고른 이유가 여러분이 이대로 가시면 누구한테 짜주더라도 크게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용도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견적액은 4060Ti 나오는 기준으로 15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네요. 조립비랑 택배비 생각하면 16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4060Ti 아니라 그냥 4060이었으면 145만원? 그 정도의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4070 Super 넣어서 여러분이 QHD 모니터를 쓰실 거면 180 정도 견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파워 조금 올렸거나 아니면 램 용량 바꾸거나 이러면 각이 약간씩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DDR5에서는 무조건 16기가 곱하기 2 메모리부터 시작하세요. 8기가 곱하기 2 메모리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램 슬롯이 두 개 여유있다고 한들 여기 꽂았으면 나중에 클럭이 떨어져요. 램을 4개 풀뱅으로 박으면 AMD든 인텔이든 클럭이 3600에서 4000까지 떨어지니까 그걸 수동으로 오버해서 5600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6기가 두 개로 가시는게 여러 용도 여러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좀 하드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포토샵 할 때 레이어 엄청 많이 떼어놓고 고화질의 사진을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램을 32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추가할 생각을 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DDR5는 자, 그 정도까지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린 조언이고 오늘 영상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잘 보내십시오. 빠이빠이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